심은하 씨 복귀설과 또 맞물려서 거론이 됐어요. 지난 1일 한 매체가 심은하 씨가 22년 만에 복귀를 확정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바이포엠 측은 공식장을 덧붙여서 또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해 심은하 배우와 작품 출연을 위해서 출연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올해 복귀작을 확정하고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면서 심은하 씨의 복귀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심은하 씨 측은 좋은 작품을 만나면 복귀할 계획이긴 하지만 바이포엠과 계약을 맺고 새 드라마로 복귀한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무근이라면 왜 애초에 바이포엠이라는 회사가 자기네들이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런 구체적인 진행 상황까지 말을 했으며 진짜 같아서 팬들이 많이 반가워했거든요. 그런데 실망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진행된 겁니까? 사실 공식 입장을 밝혔을 때까지만 해도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이게 사실인가?라는 저희도 물음표가 많았었는데요.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좀 사기극이었습니다. 심은하 씨의 복귀를 도와주고 있는 최측근은 배우 한석규 씨의 소속사 클로버 커퍼니 대표인 안태호 씨입니다. 안 대표는 바이포엠과 접촉한 적도 출연 제한을 받은 적도 없다. 계약금을 대체 어떤 계좌로 건넸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건 명백한 사기라는 입장을 덧붙였고요. 이 계약금 15억 원은 심은하 씨의 에이전트라고 주장했던 A 씨의 수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바이포엠 측은 A 씨가 대시한 배우의 도장부터 날인 관련 서류들,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까지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계약금 15억 원은 심은하 씨의 소속사입니다.